이번 영상에서는 분석 윈도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누에서는 프레임 기반의 분석 윈도우로 트레이스 윈도우와 스태티스틱 윈도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그널 기반의 분석 윈도우에는 데이터 윈도우와 그래픽스 윈도우, 그리고 스테이트 트래커 윈도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영상에서는 트레이스 윈도우와 데이터 윈도우, 그리고 그래픽스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더 다양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셋업 윈도우, 켄 1번의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데이터베이스는 케누 샘플 컨피겨레이션 폴더 내에 켄 시스템 데모 예제에 있는 파워트레인.dbc 파일입니다. 파일 경로는 케누 퀵스타트 가이드 문서 6.1, 어사인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트레인.dbc 파일에는 비주얼 시퀀스 실습에서 만들었던 로우 캔 메시지인 id64와 3fc 캔 메시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할당한 후 트레이스 윈도우로 이동해 살펴보면 로우 캔 메시지였던 id3fc와 id64 캔 메시지가 기어박스 인포와 엔진 데이터로 표시되며 각 메시지에 포함된 시그널도 구분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없는 캔 2번에서는 여전히 로우 캔 메시지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버스에 송수신되는 정보를 여러 윈도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분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분석 윈도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레이스 윈도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스 윈도우는 매저먼트 셋업 윈도우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 소스 블록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메시지 기반으로 보여주는 분석 윈도우입니다. 또한 제공되는 각 필드에서는 캔 메시지의 송수신 시간과 id 뿐만 아니라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시그널에 대한 정보도 쉽게 분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캔 후에서 트레이스 윈도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저먼트 스타트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이스 윈도우에서는 두 개의 디스플레이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위치에서 메시지를 보여주는 스테이셔너리 모드와 측정된 메시지를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스크롤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디스플레이 모드는 트레이스 윈도우 상단 아이콘바에 있는 톡을 디스플레이를 통해 변경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현재에는 스테이셔너리 모드로 고정된 위치에서 새로운 값을 업데이트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스테이셔너리 모드는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캔 메시지에 포함된 시그널 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톡을 디스플레이 모드 버튼을 누르면 스크롤 모드로 변경하게 됩니다. 새롭게 송수신되는 캔 메시지는 트레이스 윈도우에 추가되어 보여주게 됩니다. 분석을 위해 상단에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석할 캔 메시지로 이동하여 메시지에 포함된 시그널의 값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시정지를 해제한 후 톡을 디스플레이 버튼을 눌러 스테이셔너리 모드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트레이스 윈도우의 필드 설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분석해야 하는 정보가 달라지게 됩니다. 트레이스 윈도우에서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필드 레이아웃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필드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콘바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컬럼 레이아웃을 보시면 현재 이니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드랍다운 메뉴에서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필드 구성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캔 통신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PLC 옆에 데이터랭스 필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업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 방식인 CANFD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CANU에서 제공되는 필드 레이아웃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필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필드 레이아웃을 이니셜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트레이스 윈도우 필드에 위치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필드 투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 투저에서 제공되는 필드 중 프레임 듀레이션과 스타트 오브 프레임을 드래그 앤드랍으로 기존 필드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드 투저 창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한 두 개의 필드는 기존에 구성된 필드와 함께 트레이스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필드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스 윈도우에 필드로 이동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필드 투저를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제거할 필드인 프레임 듀레이션과 스타트 오브 프레임을 드래그 앤드랍으로 필드 투저 창에 이동시켜 해당 필드를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필드를 구성해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트레이스 윈도우에서는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본 기능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챕터 7.1 유닛 3번에 있는 데이터 윈도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윈도우는 현재의 시그널 값을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주는 분석 윈도우입니다. 챕터 7.1의 태스크 내용에 따라 ID64인 캔 메시지 엔진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시그널을 데이터 윈도우를 이용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윈도우를 실행하기 위해서 애널리시스 리본 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 아이콘을 선택해 뷰 항목에 있는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데이터 윈도우가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분석에 필요한 시그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윈도우의 마우스를 위치한 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애드 시그널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볼 셀렉션에서 우리가 추가한 파워트레인과 샘플 딥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 엔진 데이터가 정의되어 있는 파워트레인을 클릭한 후 해당 메시지를 선택해 시그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프트 버튼을 이용해 시그널을 모두 선택한 후 하단에 있는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할 시그널이 없다면 OK 버튼을 클릭하여 심볼 셀렉션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가한 시그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윈도우의 밸류 필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각 시그널의 값을 변환 공식에 따라 계산된 피지컬 밸류로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 엔진 데이터는 비주얼 시퀀스를 통해 데이터 바이트를 딥할, D6, 37, 그리고 0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시그널 값에 대한 변화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각 시그널의 밸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데이터 포맷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윈도우 사용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윈도우의 마지막 챕터인 8.1 유닛 4번으로 그래픽스 윈도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스 윈도우는 시그널의 값을 시간축에 따라 그래프로 보여주는 분석 윈도우로 레저먼트 동안 발생한 시그널을 모두 분석하실 수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챕터 8.1의 태스크 내용에 따라 비주얼 시퀀스로 전송되는 아이디 3FC 캔 메세지의 시그널을 그래픽스 윈도우에 추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윈도우를 실행하기 위해 그래픽스 아이콘을 눌러 뷰 항목에 있는 그래픽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픽스 윈도우는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레전드 박스에는 시그널에 대한 리스트를 보여주게 되며 오른쪽 다이어그램 윈도우에서는 시그널의 값을 시간축에 따라 그래프로 표시하게 됩니다. 시그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레전드 박스의 마우스를 위치한 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add 시그널을 선택해 줍니다. 심볼 셀렉션 윈도우에서 기어박스 인포 메세지를 선택하면 에코 모드와 기어 그리고 시프트 리퀘스트 총 3개의 시그널이 보이게 됩니다. 이 3개의 시그널을 선택한 후 하단의 apply 버튼을 클릭해 추가해 주시고 ok 버튼을 눌러 창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 설정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프 표시 방법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박스에서 기어 시그널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connection 타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옵션 중 라인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어 시그널의 그래프 형태가 라인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그래프를 connection 타입을 스텝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시그널을 개별 다이어그램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변경해 보겠습니다. 상단 아이콘 바에서 select y-axis view의 show graphics in separate diagram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시그널을 개별 다이어그램에서 분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래픽스 윈도우 상단에 제공되는 아이콘 바를 이용해 추가적인 설정과 분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일시정지 후 레전드 박스에 있는 기어를 선택한 후 아이콘 바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줌아웃과 줌임버튼을 클릭해 그래프를 확대 또는 축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move graphic down과 up 버튼을 이용해 시그널의 위치를 상하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며 scroll left와 right를 이용해 시간축을 이동하며 분석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 바에서 measurement cursor를 활성화하면 다이어그램에 cursor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우스로 cursor의 위치를 이동시켜 현재 위치에 대한 시간과 시그널의 값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콘 바의 fit all graphics 기능을 이용해 측정된 시그널의 min-max 값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그래프를 최적화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래픽스 윈도우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헬프 윈도우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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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